어우 미치겠습니다. 뭐야 이거 자금이요? 뭐지? 순나라 뭐야 저거 야 무순으로 가자 우리 서로 힘들다 우리 서로 힘들어 이러면 무순으로 내가 봐줄게 31, 37 우리 서로 득이 없잖아 얘들아 봐봐 지금 가톨릭 칩도 지금 5년 날라갔어 와 잠깐만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스크바 살아있니? 안 나가네 근데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나봐요 안 나가는 거 보니까 다행히 가 맛있게 줘 흠 참치 나라 상태가 아주 개판이 났네요 나라 상태가 개판이 났어 루이 진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상인 나이스 스크림 27% 패스트로 올라가는건 못참지 100초 움직임 2천 투칸 하나 둘 셋 비자 10일 투칸 졸라 많이 나오네요 둘 다 택 찍어주고 외교 택 찍어주고 우리 여제님 곧 가실거 같기도 하고 50일 얼마 늦지도 않네 진짜 개새끼들 진짜 이빨 꽉 깨물었어 너무 심해 아니 그거 조금 먹었다고 이빨 졸라 꽉 깨물어가지고 씨 네바논블리주의자 7이 합병되고 있는거 맞아? 23년 졸라 오래 걸리네요 대출 갚구요 아 저질 앞에 저질 앞에 발행 멈춰 오스트리아 동맹 대출 갚사 대출 갚사 대출 갚사 대출 갚사 대출 갚사 대출 갚사 내가 들어가야 내가 해야지 대출 갚사 전개국가는 이 연맹의 맹주가 될수가 없다고? 시리아왕결 대출 갚사 졸라 슬퍼 이거 안되겠다 이거 세계정복은 힘들 것 같고 이거 로마로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로마도 양심적으로 빡세요 지금 이 상황이면 이 상태면 로마도 빡세요 티니스 이전 끝났네 전쟁 뭐야 뭐 놓고 살래 살래 죽을래 죄송합니다 행정마저 다 찍을게요 성인정 플러스 3 그리고 비잔틴 전통 위신 올라가네요 위신 95 고정 가능 아테네 교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교회 올리는 거 깜빡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좀 너무 힘들었어요 됐고 외교관 어차피 공짜니까 받도록 하고 6개 보여주고 맞사와 되죠 아달 종교가 풍이파 상인 뒤지셨고 티미스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포만 구축 관계에서 딱히 지금 이슬람 쪽에 딱 힘이 확실하게 센 나라가 없어가지고 신앙의 수호자는 없네요 14테크 테크 빠르네 모로코 27000 29000 모로코한테는 지지 말아라 해성 출연 쉣 쉣더 뻑 아하 요새 털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알카프 털었고 공성속도는 참 빨라 태아공세 돌려주고요 엄대업인데 비슷비싸나 모로카 조금 더 세네요 뭐야 잠깐만 아 세금 오구나 생산 오가리 아 뭐야 뭐하는 거야 레이치야 아 뭐해 아 존나 짜증나네 응 이치야 보씨 유사하죠 내안가 해안가 오 내 배 대형선도 있어 해안카치 위주로 먹는 이유가 해적 방지입니다 사락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모로쿡격마찰 유도하고 이 정도 먹고 해적질 못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해안카치 다 먹을께요 여러분 만약에 아 이거 빡세다 진짜 모로쿡 동맹이 로렌 아니 이 새끼는 뭔데 로렌이야 동맹이 개 어이없네 미카애 성은 날라갔고요 딱히 필요없어 미카애 이제 차라리 바이온 니콜라스 받읍시다 대 이슬람 전쟁 해가지고 무서워요 71점 81점 51점 91 내가 새끼야 아 80점 48 기곽 50 50 40 40 50 50 10 40 30 50 50 하.. 달달하다.. 무능한 외교관.. 제발 그러지마세요.. 제발 그러지마.. 오스만.. 살아있니? 과약장 57.. 3.20 빠지고요 프랑스, 잉글랜드, 작슨, 프리스란트 네.. 참전해줘 여기까지 오겠어.. 장군이 기본적으로 좋네 잘 뜬다 장군 스탭 멜치야 모욕 오로코, 국경마찰, 로렘, 산래, 독립, 호카 17.. 아이 70세, 테오도라, 파라로그스 이분이 없었더라면 이만큼 확장도 못했을꺼에요 저분이 없었더라면 이만큼 확장도 힘들었을때 진짜 다음에는 이제 이슬람국가들 과약장 56, 80, 64 공중에 주문 한정도 돈으로 해결할게요 마무쿠 분리주의자 마무쿠 분리주의자 마무쿠 분리주의자 잠깐만요 설마.. 뭐지? 아니지? 설마.. 식민지전쟁 방랑식 킹정도 봤구요 아씨 아씨 X다 뺏고있어 이만 X다 뺏는건 좀 선 넘었죠 명성이 바닥을 치고있습니다 명성 치지 못 떨어졌는데요 마무쿠 분리주의자 마무쿠 분리주의자 마무쿠 분리주의자 마무쿠 분리주의자 분리주의자 많이 터지는데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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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씨 잉글랜드씨 뭐하세요? 잉글랜드씨 뭐하고 계시지? 잉글랜드씨 15택 찍어야겠다 15택 찍어야겠다 어우 졸라 아파 분리주의자 기운 아 그만좀요 그만하세요 트리폴리 트리폴리? 오 나이스 잘했다 씨 잘했다 내 새끼 어우야 시리아 충신이네 이 새끼 또어테크 15택 찍어주고요 어디 방군이야 이 순위파 왕신도 요새 밖에 있어가지고 개종은 안되지 않나 아 순위파 프로빈스였는데 아 개종 멈췄어 날라갔어 개소내 극한의 소내 빨리 뽑아봤자 12택 15택 해크가 과연 불균형 연구 돈 행정 외교 행정주세 행정 행정 저희가 한달에 18식 봤는데 부족해요 아니 행정에 18식 봤는데 부족하냐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딨어 수리파 왕신도 뭐야 도움의 손길 해적 바실리스 기술 모로코 해안갓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질 못하게 우리의 바다를 그만 건들어라 아아아아아아아아 다음엔 카라코뉴 시합하기 때문에 과연점이 많이 올라갑니다 배자 아 터질거면 가까운데 터져 이 새끼들아 졸라 뭔데서 터지냐 터져도 대출받고요 어우 분리주의 과약창 관리됐고 안정도 6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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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나오죠 4.5 5.8 행정택 올려주고요 유리가 에? 아니 유리가 어떻게 사라져요 아니 뭐 도시에 있는 유리를 어떻게 훔쳐 미친 비산티움에서 부패가 부패가 나날이 많이 날았어 유리 유리가 우리의 팔꿈치 무형망이 암시 아니 미친놈들아 아니 유리도둑 멈춰 아니 이걸 인생의 장점 나이 72세 유로파 하면서 이렇게 좋은 스트레스 갖고 있는 여제님께서 이렇게 오래 사시는거 처음 봅니다 72세 최고령인데 내가 최고령인가 63세인가 그게 최고령이지 않나 어쨌든 파라토뉴 동맹이 길란마자라당 페르시아 조깬 트란스옵시아나 대교관계 하나 남죠 아 전등뒤이야? 아 묵념 음 어우 어우 갑자기 좋은갑이 형 졸라 비싸졌어 파빌리아 파빌리아 파빌리아는 또 어디야 사치도 올릴게요 근데 저쪽은 모두 귀찮거든요 개종 미티자 뭐야 콘세노플? 다주 안 만들었어? 주 측명 주와 준주 어디있어? 아 다 안 만들었구나 아 다 안 만들었구나 어 호흡이 형 좀 많이 드네요 아 페르시아까지 가자 자 인력 1000 분리주의 굴만도 마인 3.67 졸라 높네요 맘누크 이전 끝났고요 퀘스트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아하 이걸 하나 안 처먹었어요 시발 아하 졸라 그지갔네 다음번에 여기 가져옵시다 여기 이렇게 가져오고 푼지아달 베자 먹고 뭐야 마레안 펌프로미스 마이너 국가는데 왜 이렇게 커졌냐 뭐야 이거 킬바하자 어디 가셨지 킬바하씨 어디 가셨냐 웬만하면 킬라가 여기 통일하던데 잔지바루 싹 다 먹던데 킬라가 사라졌네요 와 킬라 어디 있어 호병 늘립시다 보급한게 27 나오죠 호병 늘려가지고 빨리빨리 네 공성숲도 넘 늘려 중심성 rapture